자 그러면 채팅창에 신청 들어온 아이스클라임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재잡으면 되는거죠 뭐 스테이지마다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는거 여기서는 제한시간 없죠 때리는거 점프 멜로 올라가 핫 안 돼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올라가는거죠 나 이런거는 잘했네 쟤 날라오는거 때릴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때리고 쟤 오는거 잡을게요 아 이거 아니라고요 몰라 그거 그런거면 나 해본적은 없는데 일단은 이거 일단 막상 켰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보너스 스테이지 아악 괜찮아 이거는 여기서 떨어진거는 그냥 깨는걸로 인정해줍니다 여기까진 깬걸로 인정해줘요 자 이제는 도드름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어디서 진짜 가나 어디서 진짜 가나 어디서 진짜 가나 오 여기야 다행이다 오 얼음 얼음 먹었구요 타고 아이 이런 여기로 못올라가겠어 때려 됐다 와 올라왔다 이렇게 오 됐다 오 됐다 때려 오케 일단 깨자 자 일단 깨는걸로 자 일단 깨는걸로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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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클릭하나 했으니까 올라가 올라가 됐다 오 오 아 아 아 왜 또 절로가 아 아 잠깐 잡으려버렸었는데 자 일단 때리고 잡고 아 아 아 저렇게 맞으면 안돼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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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으 으 으 막 으 으 으 글 다행히 요 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때리고 안돼! 됐다! 올라갔다! 자 이렇게 때리고 오케이! 깼다! 하... 사실 이거는 못 깨도 되거든요 이거 보너스는? 근데 기왕 올라왔는데 보너스는 뭐고 아직 아 시간이 없어 안돼! 못 올라가 저 오는 거 되게 귀엽지 않아? 와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거든요 응 응 응 응 안돼! 응 응 응 응 응 응 안돼! 끝났다 응 아니 뭐 이런 게임이에요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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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on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